1, 2, 3 1, 2, 3 안녕하세요 조아이씨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24대 이렇게 패밀리 콘서트에 왔던데 오늘은 25대 이렇게 이어서 롯데 면세점 패밀리 콘서트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저희도 더 힘이 나고 더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4곡이 다 더 남았으니까 여러분 함께 따라 불러주시고 즐겨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여기 팬분들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냥 하나씩 한 번 1번에 더 저희는 6년생생의 모델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어떤 곡일지 아시는 분? 미키? 치아라? 그럼 한나씨가 우리 다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다음 곡은요 친구를 만나는 샤샤샤!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에 따라 불러주세요